0523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텍입니다. 코텍, 은, 는 동사는 1987년에 설립되었으며, 1999년 9월 상호를 주식회사 코텍으로 변경하였으며, 2001년 코스닥 시장의 주식을 상장함 세계 1위 M-S를 확고히 하고 있는 카지노 슬롯머신 등 게임 디스플레이 사업, 전자칠판 등 PID, 퍼블릭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사업, 의료, 항공관제 등 특수목적용 디스플레이 사업으로 구성된 카지노 슬롯머신 모니터 분야에서는 20년 연속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수성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산업용 컬러 모니터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01년 7월 주식을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였음 대시 주요 제품으로는 카지노 모니터 및 PID 등으로 오락실, 카지노, 의료시설, 전자칠판 등 다양한 산업용 모니터를 생산하고 있음 대시 카지노용 모니터 부문에서는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거래처는 IGT, 어리스터크레트 등 글로벌 슬롯머신 업체인 재무 대시 카지노 시장의 회복세에 따른 관련 모니터의 수출 호조와 함께 전자칠판의 수요 증가 등으로 외형은 전년동기 대비 크게 성장 대시 매출 급증에 힘입어 원가 및 판관비 부담이 완화되며 영업이익 전년동기 대비 흑자전환, 금융수지 저하 및 법인세 비용 증가 등에도 순이익 흑자전환 대시 신규 고객사인 사이언티픽 게임즈 향 모니터 공급 확대와 백화점, 무인 매장에 사용되는 상업용 디스플레이의 매출 가시화 등으로 외형 성장세 이어갈 듯. 2023년 2월 27일 기준 장마감 코텍의 시가총액은 1654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코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25위입니다. 코텍의 상장주식수는 1557만 4550주입니다. 코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코텍의 퍼은 8.8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5.6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1.5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86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만215원을 보여주었으며 PBIO는 0.4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0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O가 BPS는 각각 0.47배, 2만2724원이며 배당수익률은 2.35%입니다. 네이버 증권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31번지억원, 마이너스 10억원, 마이너스 14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08번지억원, 마이너스 85억원, 마이너스 134억원입니다. 코텍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1번지 35%이고 유보율은 3490.9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2.64이며 전일 대비해서 20.97-0.8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0.30이며 전일 대비해서 1.42 더하기 0.1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텍의 2023년 2월 2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0,6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0,690원보다 7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0,64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텍의 종가는 10,620원이며 주가가 코텍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텍의 종가는 10,620원이며 주가가 코텍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코텍은 거래량 38,887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1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700내주, 미래의세증권에서 6,110주, NH투자증권에서 5,048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483주, 삼성에서 4,01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6,949주, 한국증권에서 6,108주, 키움증권에서 4,038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577주, NH투자증권에서 2,10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만 9,263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600내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코텍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코텍 주의 whole 코텍 주가 전망 및 차트 ähltها iz говорит 답이 보인 거짓 해